국내 연구진이 거미집을 모방한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김철기 교수팀이 만든 것인데 거미집 모양을 본뜬 자성 패턴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센서의 감지 속도는 일반 센서보다 2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단백질이나 DNA 등 바이오 분자의 이동 속도가 느린 단점을 해결해서 감지 속도도 높였습니다. 앞으로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